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역사 교환 카테고리와 스포츠 카테고리를 주로 다루며 생방송을 진행하는 역사학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게 된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미리 적어놓은 내용을 읽어드리는 점 양해 부탁해요. 나는 평소에 지지 정당이 없는 중립 성향인 사람이지만 투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후보들을 분석한 뒤 최대한 고민하고 투표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사전투표 5일 전인 지난 일요일 밤에 투표할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어요. 그렇게 후보를 선택했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자신의 평소 지지 성향이나 투표 지지 등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물론 교육 크리에이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을 사람들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한쪽 성향을 지나치게 밀어주는 콘텐츠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자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게 됐어요. 지금 지구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각 나라들은 방역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계속되어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들로 인하여 매번 방역에 혼선을 빚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백신을 개발하여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주기는 점점 짧아질 거예요. 산업화로 인하여 지구의 곳곳은 파괴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구의 기후가 변하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면서 계절이 양극화될 것 같은 걱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옮긴 박쥐가 중국에서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동북공정이라는 요소를 끼워서 중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학자로서 결코 좁게 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이 모든 탓을 다른 나라의 잘못으로만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생겨서 다른 나라를 퍼진다면 그럴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들을 비난을 생각해본 삶이 얼마나 있을까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애초에 바이러스가 발생한 환경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위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행동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픈 지구를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찾아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도 R.E.100이라는 용어는 이번 대통령 선거 TV 토론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국제정책의 미세한 부분까지 찾아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국제 외교관계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게 된 기기가 되었어요. 나도 평소에 텀블러 챙겨다니는 등 나름 기후, 환경에 대한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은 실천이 보이면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업에도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일 숨막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요. 당장 휴전선을 마주하여 바라보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그들이 언제 도발을 일으킬지 알 수 없어요. 남북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도 어느 한순간 방심했다가 도발을 허용하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열렸던 2002 삐빠 월드컵 순위 결정전이 열렸던 그날 아름다운 바다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소중한 우리나라의 해군 장병들이 순국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나를 비롯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겠죠. 지금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시기에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거나 하지만 개성에 있던 남북 연락시설을 파손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중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마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땅을 짓밟고 강제로 통치하기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했어요. 구난도나 사도광산 등 우리나라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곳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침략 행위를 왜곡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외교에 있어 밀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세계 경제 규모 및 군사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세계 정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앞장서서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켜야겠죠. 그런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선제타격 등의 발언으로 긴장을 키우는 사람이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 시자부터 상당한 양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교육결은 끝내주죠. 여기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공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해요. 대학 입시를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하게 되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입시 경쟁이 있어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요. 경제적인 조건에 따른 차별 없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비뚤어진 의식들이 함양되면서 학교폭력 등의 가슴 아픈 사건들도 발생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나 김승은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 한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 사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혐오하고 폭력으로 복수한다면 우리나라는 잔인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당해왔던 것 그 이상으로 대놓고 보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잔인한 세상이 돼서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했다가 대통령이 지시로 내가 갑자기 소환돼서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경기심으로 인해서 형성된 혐오가 사회의 여러 곳에 퍼지면서 지역, 세대, 종교, 파벌, 젠더 등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더 무서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보복을 예고하면서 그런 갈등을 더 키운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대통령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내놓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신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획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는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녀가 집권했던 4년 동안 속고 살았고 결국 우리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손발이 꽁꽁 얼면서 그녀의 퇴진을 외쳤고 대통령 잘못 뽑았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잖아요. 산업혁명은 그동안 손으로 만들었던 제품을 기계로 만들게 되는 큰 변화에 의익이었어요. 산업구조가 변할 때마다 노동 형태도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기계가 자동화되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사람이 직접 했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지금도 산업의 변화력이 나여 수많은 일자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직원, 일용노동직, 아르바이트 그리고 프리랜서 등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나 자신도 프리랜서죠.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일거리가 많아졌다가 일거리가 줄어드는 직업군도 있어요.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가 크거나 일거리가 불확실한 프리랜서들은 일을 잠깐이라도 쉬게 될 경우 소득에서 큰 손해를 보게 돼요. 또 노력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들도 일을 쉴 수가 없어요. 이런 노동자들이 만일 건강의 위험요소라도 발생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또 아픈 몸은 움직여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들이 대처하게 되면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게 돼요. 이러한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충분한 도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창작에 종사하는 직업군의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는 다양한 곳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김승은도 그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소외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 소외로 인하여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외부 강연이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에 힘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지쳤고 그나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명맹을 유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내 사람들을 연결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키우기 힘들었어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면 투자 비용이 필요한데 나처럼 무명의 유튜버들은 명맹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만도 신기할 정도니까요. 코로나 블루까지 겹치면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텐션 유지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을 내기조차 어려워졌어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다가 하루가 가는 날도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연애를 포기한 적도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나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출산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삶이 누굴까요? 다시 강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컨텐츠를 쌓고 있지만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확신이 없는 영상 조회수와 언제 떠날지 모르는 팬들 때문에 매일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고 자신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사회 안전망이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안전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있을 때 커피 한 잔 밥 한 끼 정도의 부담이 사라질 수도 있고 미팅할 때 만나서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통신요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넓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모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겠죠. 이 밖에도 나 김승훈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원하는 소구점들은 더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으면 뭐하나요? 국민들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회의장에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싸우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밀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실행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김승훈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예정이에요. 지금 영상을 촬영한 시점이 2022년 3월 3일 목요일 아침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2월 27일 일요일 밤이었어요. TV토론 중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3시대 정당들이 다당제를 보장해 줄 것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이틀 만이었던 일요일 밤에 당론을 이끌어낸 모습에 아 이런 사람이면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오늘 새벽에 합당을 결정했지만 말이죠. 역사는 알 거예요. 물론 나란 일은 지방 행정이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이 성남시장이거나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렇게 높은 공약이익률 뭐 95%만큼의 공약이익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전까지 내가 겪었던 대통령들보다는 더 많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가끔 뭐 판교나 분당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남과 경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음을 느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판교에 갔다 왔었어요. 야외 촬영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GTTV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변에서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싫어하는 후보들 중에 걸러내는 선거라면서 기권을 선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국민의 주권을 쉽게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1923년 독일 나치당 대표를 선출한 선거에서 아덜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대표의 선출이 됐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인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가 발생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렇게 섬뜩한 사건이 역사에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래도 투표를 포기할 건가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일 3월 4일 금요일에 사전 투표를 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후에 실수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어디에 표를 들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겠죠? 원래 난 중립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루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더 나은 역사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호 1번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나는 ZTTV의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